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월 7일자 메일 온라인지는 게이트웨이 펀디터의 창업자 짐 호프트는 잘못된 선거 사기 주장 이후에 트위터로부터 연구이 폐쇄되었다. 마찬가지로 보수주의 라디오 호스트 웨인 알린 루터의 계정도 연구 폐쇄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연구 폐쇄는 오프라인 죄목으로 치면 거의 사형선거와 같은 것입니다. 웨인 루터 씨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뒀습니다. 보수주의 논객, 베스트셀러 작가 전 리버테리안 정당 부통령 지명자 그런 트위터 계정의 연구 폐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트위터에서 정지당했다. 미국에서 이런 나치 같은 검열 및 검지 그리고 책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이것은 나치하의 1938년 독일이다. 말의 자유와 소통의 능력을 빼앗기면 진정한 악은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지? 우리의 의견에 대한 감옥, 재교육 캠프, 보수 이념을 믿었다는 범죄에 대한 무기몰수, 당신이 믿는 것을 믿을 때까지 고문? 이런 아주 시니클한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가 트위터 연구 폐쇄에 대해서 발표한 성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지침도 없었고 제게 정직이나 검지라고 말하기 위해 연락하는 시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 또는 그것이 계정의 연구 폐쇄를 가져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정직인지 연구직인 검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구 검지로 보입니다. 저의 트위터에 등록된 0명의 팔로우를 기반으로 합니다.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의 팔로우들이 제 트위터에서 가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본 것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트위터는 정직이나 검지를 당했다나 어떠한 연락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어제 오후에 제가 트위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트위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12년 동안 저는 그들을 위한 제 트위터 계정을 만드는데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위터는 우리 모두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노예만이 무료로 일합니다. 제 설명을 잠시 더하면 그런 SNS에 정말 사람들이 정성을 많이 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SNS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냥 사전 경고도 없이 계정을 폐쇄해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온 SNS를 한 그런 모든 역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진짜 가혹한 그런 처벌입니다. 다시 루트씨의 이야기입니다. 수백만 명의 보수주의자들과 공화당원과 자유당원들은 트위터를 위해서 무료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하루에 1달러가 아닙니다. 하지만 팔로우 제로란 것은 우리는 그들의 회사를 공짜로 건설해 준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1만 시간 정도를 투입해서 무료로 트위터에서 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 5일 동안 5명의 4, 5명의 직원을 5년간 무료로 고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식시장 가치를 쌓았습니다. 우리는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를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1불의 군대를 시켜 그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수천 시간을 공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에게 어떤 보상이죠? 더 이상 언론의 자유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제 의견은 금지입니다. 제 의견은 금지되었습니다. 제 페이지에 대한 제 의견과 팬들에 대한 제 의견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마치 12년 후에는 제가 트위터에 상관없는 것처럼 수천 시간의 일을 무료로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3만 혹은 4만 개의 트윗을 믿었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명 중은 누군가 내 페이지를 감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게 연락도 없이 1분 만에 12년 치의 일을 망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같은 날 그들은 게이트웨이 펀디터 지혜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 공산주의 폭군들이 하루에 수천 명을 숙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악랄한 공격의 절정이었을 것입니다. 어제는 불명의스러운 생활을 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숙청당한 것입니다. 미국을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의 소베티 연방이나 중국의 홍콩과 같은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만든 날입니다. 자유 발언과 검열 그리고 책 태우기는 현재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는 금지됩니다. 저는 제 선택권을 가질 수 없고 팬들과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소셜미디어가 제게 개인적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4년 동안 저를 그림자처럼 금지했습니다. 전국 TV쇼와 전국연합 라디오쇼, 전국신문 칼럼 하는 동안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는 펜을 추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1년도 안 돼 판러에서 9만6천명의 팬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림자 금지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트위터에서 4년 만에 저는 사실상 0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9만6천명의 팬들이 있는 판러를 또 제거해버렸습니다. 제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이 막 당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대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난달에 제 트위터의 팬들을 15만3천명에서 12만명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유발언에 대한 더 많은 검열과 간섭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폴몬티가 되었습니다. 경고도 없이 연락도 없이 완전히 그냥 숙청시키는데 익숙한 것입니다. 1만 시간을 들여서 무료로 회사 설립을 위해서 일하게 한 이후에 그들은 최저임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1만 시간 이상의 노예 노동으로 그들 스스로 부유하고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는 제 페이지의 영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1938년의 독일입니다. 저는 유대인이며 이와 같은 조치가 앞으로 어디를 향하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론 던센티스 프로디다 주지사는 빅 거대 기술기업이 서비스 약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사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 관점 때문에 빅테크를 목표로 삼는다면 이것은 사실상 소비자 사기획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런 서비스 조건으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정하게 이행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맨 먼저 보수주의자들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야톨라 하메이네이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모든 정오심을 분출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론 던센틴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일요일 날 폭스 앤 프렌즈에 출연해서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폐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자유사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자 기초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견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허용하는 겁니다. 나라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업자 이런 종류의 악의적인 선동이나 선의가 아니면 정치적 이견은 자유롭게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편적인 자유사회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 후 특히 선거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그런 검열이라든지 개정 폐쇄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한국말로 표현하면 경악스러운 그런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두고 다른 사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다른 사람 일로 거치는 것이 아니죠. 이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마치 도미노처럼 한 사람 쪽에서 무너지게 되면 다른 쪽에서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수주의적인 그런 정치적 의견이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호하여금 말을 할 수 없도록 맞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죠. 제가 다른 그런 정파에 속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또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든지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당연히 공존할 수 있고 공생해야 된다고 그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보도에 계속되는 반대파에 대한 숙청과 같은 그런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일은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미국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언론 법을 개정해 가지고 여건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아주 징벌적인 그런 벌가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곧바로 그와 같은 또 트위터 같은 데서도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법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국 문제인 거죠. 참 대단한 시대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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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